평상에 좀 더 보안이 됐네? 업그레이드가 됐네? 야! 진수익! 이야! 내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데 벌써부터 신이 그랬나? 응? 내 지금 평상 구경하러 왔다가 이야! 이... 이야! 이 친화력 짱이다! 지금 우리 지금 첫 만남부터 지금 벌써 이런 거야? 밑겨울 만난 것 같다 야! 마치 내가 어릴 때 데리고 온 듯한 그런 느낌 아이고 이놈! 밥 먹었나? 그래도 아재가 밥은 안 굶기네? 됐다 됐다! 아이고 이놈! 아유 이쁘라! 형꼬도 크네? 건강하고 진수익 맞나? 진돌이야 이가? 아재가 없는 상태에 좀 와갖고 내가 물어볼 데가 없네 아! 진돌이네 됐다! 침수익만 질질 흘려라! 자! 보자 보자! 아따! 이놈! 여전 반갑다 야! 앞으로 잘 지내보자! 응? 자주 오면은 한 10cm씩 자라가 있겠네 10cm가 뭐야? 엄청나게 자라가 있겠구만 됐다! 니가 그저 빠는 거 봐야 모르네 응? 됐다 됐다 됐다! 아재 많이 힘들겠다 니야 하도 이렇게 물고 뜯고 빨아서 우리 오늘 첫 만남인데 뭐 이래? 응? 야! 집도 좋은 거 하나 얻었네 야! 집도 귀엽네 응? 비 비 안 맞겠니 아재 잘 해놨네 밥은 또 영양 간식까지 야! 우리 야옹이 5마리 보다는 환경 좋다 야 응? 야야야 고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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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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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잘 지내보자 새 식구 들어온 기념으로 영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름은 아직까지 내가 못 물어봐 아직 아직 올라올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? 아재 오셨네 하하 아재 왔네 아재 응? 아재 왔다 아재 응? 아재 왔다 아재 왔다 아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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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뭐 그래 날 내팠다고 하여 어? 응? 뭐 날 내팠다고 옵니까? 엄청나게 빨리 오네 산소 아 산소 그 땜에 이름 뭐에요? 이름 소금 소금? 어 이름이 좀 세련되다 누가 지었는데 누가 지었는데 유정이가 지었는데 유정이가 지어서 이름이 세련되어 있지 안카면 뭐 진돌이 뭐 뭐 뭐 옛날 이름 지는 게 빛나 그래 아니 아니 내가 딱 보이게 내 소금이 커있게 내 이런 아재가 지는 이름 아닌거 같던데 아니 이름이 굉장히 세련되게 지었잖아 아 야 처음부터 너무 친해졌어 야 야는 나도 안가리네 나는 막 좀 짖을 줄 아고 좀 밑에 서 보이끼네 안 짖고 처음부터 뭐 그냥 몇 개월 본 것처럼 야 완전 줄줄 빨고 지금 난리 그래도 아유 지금도 이렇게 기운이 쉬는데 나한테 감당하십니까 난 감당이 안되지 싶은데 이거 야 야 아 난리 난리 응 진돌이 아 진돌이 내 입에 진돌이 자꾸 배기게 소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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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와 이름이 소금이다 어 예명으로 짠돌이라고 진돌이 소금이 짜거든 진돌이 진돌이 이 색깔이라고 응 그래 아유 아유 설탕을 찌니까 설탕도 좋고 설탕을 찌니까 아니면 저 빙수도 있잖아 빙수 내가 이제 가더니 아빠 소금이 낫다 어 그 밀가루보다 낫다 어 내 같은 밀가루였다 소금이 소금이 잘 지었다 야 그래 너무 센스있게 지어가지고 아직 소금이라고 짓을 리가 없는데 싶었는데 지금 아직 어린아이끼리 활력이 넘친다 넘쳐 얘 목이 없다 이거는 내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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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나 잘 지내보자 빠이 호시 지금 뭐 atives 너